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수법 콘텐츠 강의 제1차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영상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의 Adobe Premiere 있죠. 그 다음에 뭐 소니 베가스 라든지 어 애플 컴퓨터의 뭐 파이널 컷 이라든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뭐 워낙 대중적이고 또 대중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이 한계가 아니라 그 접근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가지 어떤 그 한계들을 돌파하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어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 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유튜브에 어 구글에 가셔서 그 파워 파워 디렉터 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버전이 17번까지 나와 있구요. 여러분께서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 다운로드 있죠. 무료 다운로드를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범적으로 사용했는데 가성비가 좋고 충분히 유료로 전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유료로 전환을 하시고 어 여기 보니까 파워 디렉터 365 에서 그 월 금액으로 어 이 그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그 템플릿 이라든지 이런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든지 이런거 걱정없이 어 월드 단위로 과금을 대고 물론 연 단위로 그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파워 디렉터 위에 뭐 다양한 그 원더쇼의 뭐 필모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 또 뭐 윈도우 무비메이크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아마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 지나치게 단순화 된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 바로 파워 디렉터입니다. 그 현재 어 이 부분을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를 해서 어 설치 화면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16 대 9 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360도 영상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모드 같은 경우 뭐 전체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화면은 어 여기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파워 디렉터 365 이죠. 어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다운로드 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그 소스들을 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쪽을 우리가 자원룸 효과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하단을 타임라인 이렇게 총 3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원룸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자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그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 그럼 여기서 오디오도 하나 한번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에다가 오디오를 이렇게 클릭하면 오디오가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이런식으로 실행을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 이라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있는 여기서 제공되는 사운드 라든지 이것들을 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이 어 소멸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 이라든지 음원 그 다음에 영상들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어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영상도 이렇게 어 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우리 dji 매빅 프로 그 홍보 영상 인데 역시 그 영상의 영상 선택에 대한 특별한 기준 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그 주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어 그 특별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어 영상 그대로 만 어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어 이런식으로 아까 우리가 해놨던 어 이미지 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미지 어 지금 이제 이 두 이미지 같은 제가 그 드론 그 저도 이제 매빅 프로로 어 저희 그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를 각각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파노라마 이미지 이기 때문에 약간 좀 왜곡 돼서 보이죠. 이렇게 어 360도로 볼 수 있는 어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용할 만한 자원 어 영상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어 사운드 어 이렇게 3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자원들이 겠죠. 이것들을 전제로 제가 한번 간단한 영상 편집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화면에 대한 왜곡 이라든지 어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좀 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오버레이 비디오 위에 비디오 위에 이런 어떤 그 어 효과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동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입자름이죠. 비디오에 뭐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나 별처럼 이렇게 뿌려지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오버레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어떤 개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빗물이라든지 뭐 눈물이라든 눈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비디오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텍스트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죠. 제목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타이틀을 주는 방법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 이 부분이 아마 좀 간단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장해서 이 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그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무료 여기 보시면 무료 콘텐츠 다운로드 있죠. 그러면 이걸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자원들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그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빛처럼 뭔가 이렇게 그 레이저 광선처럼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쭉 보시고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룸 같은 경우 우리가 트랜지션의 장면과 장면을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면과 장면의 전환은 가장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요란할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 믹싱룸 있죠. 내가 영상을 편집해 놓고 거기다 사운드를 더빙 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사운드를 직접 녹음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운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작업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커다랗게 쓸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특정한 영상이라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샘플링으로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가지 팩이 있죠. 이런 팩을 설치하면 이런 식의 이제 그 타이틀을 쓸 수 있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영상이 있죠. 가장 무난한 그 영상을 타이틀을 먼저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타이틀을 꼭 앞에다만 넣는 건 아니죠. 제일 뒤에다가 이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는 것처럼 성광 이런 식의 이제 광선이 나오게끔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보시고자 할 때는 전체로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영상이나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타이틀 특히 오프닝 타이틀 뭐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볼 수도 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들을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할 경우에 이 까만 부분에만 영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제목을 준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엔딩 부분을 뭐 이걸 엔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먼저 드래그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드래그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영상 기반의 이것도 타임라인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앞에 이렇게 위치하죠. 영상와 같은 라인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영상 자원에 가서 제가 DJI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영상을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영상을 이 정도 가다가 영상과 영상이 같이 동일한 타임라인 때 동일하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영상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영상 안에 영상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 나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가 특정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영상 같은 경우는 하단에 사운드가 있죠. 그런데 이미지는 이런 사운드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타이틀로 아까 타이틀 우리가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영상이 들어가 있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조금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를 여기다 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사항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도 미리 이제 작업이 돼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폰트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폰트를 여기서 넣어줘도 됩니다. 본인 이제 그 희망하는 이런 폰트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미의 그 폰트를 가지고 작업을 그 다음에 세로 글씨, 가로 글씨 이렇게 다 가능하겠죠. 세로로 글씨로 할 때는 세로로 길게 이것들을 해서 세로 글씨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제목 같은 경우는 좀 굵게 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적절하게 폰트를 이렇게 잡아 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위치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툴로 내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서 뭐 오프닝 그 다음에 외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뭔가요. 사용자 지정에 이게 있죠.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 그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지막도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편집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서 아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틀을 이런 틀을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미리 이렇게 주어지는 틀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폰트도 이제 적당한 폰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으로 저장 해서 뭐 그 엔딩 이런 식으로 외대해서 클릭을 해 놓으면 이게 이렇게 있죠.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병렬 쪽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과 영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 영상을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겠죠. 나는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영상을 넣겠다. 중간에 그러면 이것들을 삽입하고 모든 클립들이 옆으로 이동되죠. 그러면 아까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메인에서 첫 번째 오프닝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상으로 갔을 때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 효과를 줘보도록 합니다. 이 효과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눈금을 좀 크게 보이려면 여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크게 보여지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이 라인에서 눈금자에 드래그를 하면 보이는 게 넓어지는 거지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금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이 전환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되죠. 장면 전환 같은 경우는 영상과 영상이 겹치기 때문에 전환되는 게 보이죠. 겹치기 때문에 약간의 재생시간이 좀 그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나는 여기서 영상이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잘라서 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 마커를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다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할 있죠. 분할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 영상이 분할이 되죠. 그럼 분할 된 이 부분을 클릭해서 Delete 키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제거하고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이 잘라지면서 뒤에 있던 영상 클립들이 당겨지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여기에서 한번 이것들을 잘라서 장면 전환을 한번 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두시고 다시 커스를 두시고 분할 그 다음에 장면 전환을 여기다 이렇게 두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미묘하게 그 다음에 나는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을 사운드를 나는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고 클립에 음을 소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이렇게 소고 되죠. 그럼 이제 그 사운드는 있지만 음이 소게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을 용량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아예 이걸 없애 버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오디오와 그 다음에 비디오 링크를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같이 붙어 있죠.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오디오 부분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격을 이동을 시키면 안 되죠. 간격 제거 및 만들기. 간격만 제거 이 부분이 사운드 이쪽으로 따라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게 있죠. 사운드 같은 경우 저작권이라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하면 배경음악이 이렇게 있죠. 그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배경음악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특정한 배경음악을 내가 이렇게 해 보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에다 나는 배경음악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들어가는 데만 이렇게 딱 들어가지죠. 사운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듬어서 맞춤. 가속해서 맞춤. 몇 번씩 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덮어쓰기 한번 해 볼까요. 그럼 덮어 씌워져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되돌리기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놔 보고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다듬어서 맞춤 한번 해 볼까요. 다듬어서 맞춤은 이 사운드에 뒤에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딱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역시 영상을 실행할 때는 동영상 같은 경우 동영상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사운드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무료로 제공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이것 이 자원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링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크기라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다듬고 이러면서 영상이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왜곡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노이즈를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노이즈를 줄 수 있는데 저는 권장하는 화면의 노이즈라든 이런 것들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곡시키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것들을 그 다음에 더블클릭하시면 이 타이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가 이제 써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게 어떤 효과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입자룸 비디오 오버레이 이런 기능들을 원하는 데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고리형 지구 이것들을 한번 여기에 해당 특정한 영상 부분에 이렇게 이것들을 한번 넣어 봅니다. 이렇게 위치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영상이기 때문에 삽입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메인 영상에 여기에 오버라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놓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영상 메인 영상과 이 방금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는 거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의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 효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늘리시면 이 효과가 지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 싶다. 그러면 방해를 안 받는 이 부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입자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저기 입자름 오버레이 봤죠. 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식 눈꽃송이 이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클릭을 해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면 이런 식의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는 또 지나치게 효과를 주면 영상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적절한 효과는 또 영상이 단조로운 영상을 좀 입체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효과는 가능한 한 자제해라. 즉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약간 너무 넘치면 넘치는 것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듯이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효과라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줬죠.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작업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상을 캠코더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 화면 설명 화면 캡처가 진행되고 내가 여기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해당 영상을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영상을 더블클릭할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둘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 영상에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에 테두리죠. 테두리를 조금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에 그 3D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영상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테마기행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영상이 좀 움직임을 갖는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죠. 경로 물론 참고할만한 영상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좀 훨씬 산만하죠. 그럴 때는 뭐 지도 위에다 내가 비행기로 이동하는 걸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장면을 이미지 여기다 한 장 넣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쭉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N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틀어졌으면 여기다 정상적으로 놓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영상이 다 편집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영상 저장할 때는 항상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시 불러들여서 이것들을 불러들여서 이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하려면 PDS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소스들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파일을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 이것들을 다 효과를 줬다면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MP4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장 위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장하고 싶어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가장 편한게 아마 MP4일 겁니다. 요즘은 MP4 HVC MP4 확장자 그 다음에 해상도 해상도 여기서 높게 하면 훨씬 성능은 좋겠지만 파일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제일 낮은 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있죠. 이 영상의 위치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컴퓨터의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영상에 편집된 영상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제작의 해상도 여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이제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더링 이라고 합니다. 영상 길이가 길면 렌더링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이 지금 현재 약한 3분 44초 이 정도 이 정도 해상도를 낮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적게 소요되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작된 그 영상 그 파일 예상 크기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죠. 자원 그 진행 상황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뭐 한 60분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편집해서 다양하게 자막이라든 이런 것들을 주는 방법들 타이틀을 주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어 가능하나 이제 이런 편집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가능하면 이렇게 어 다양하게 영상을 좀 편집해서 서비스에 훨씬 그 보는 사람들도 아마 그 영상에 좀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영상을 찍어서 어떤 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도 좀 성의가 없는 이런 어떤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여러 선생님들의 상황이라든지 검사 상황이라든지 시간 상황 이렇게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메인 타이틀이라고 영상이 중간 정도 진행될 시대 우쪽 상단에다 타이틀을 넣어줘서 이 영상이 중간에 보는 사람도 어떤 영상인지 그것들을 좀 알게 좀 훨씬 좋겠죠. 그 부분은 역시 타이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렌더링이 그 완료되면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링크 파워링크도 있지만 간단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출시된 이런 제품들도 있고 어 또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되는 뭐 뮤비 메이커라는 툴도 있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생각부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를 선택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좀 깊게 공부하고 또 몸에 있게 하면 훨씬 시간적인 효율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렌더링이 거의 한 85% 정도 85% 정도 렌더링이 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아주 유연하게 하고자 한다면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워크세이션 급수로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빠르게 그 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렌더링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작된 공간이 있죠. 제작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용량이 되겠죠. 남은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거의 다 제작이 이제 완료되고 있죠. 한 3메가 네. 이 정도로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작된 영상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가 보시면 여기에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MP4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면 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에서 이것들이 재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저는 이제 그 용량 해상도라든 이런 것들을 낮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있죠. 그럼 다시 아까 그 타이틀 편집 모드로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다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앞에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뭔지 아는데 중간에 확인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주죠. 그래서 텍스트만 있는 타이틀 가장 기본적인 게 내 타이틀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끌어와서 이 붙는 부분에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블 클릭하고 이 타이틀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특정하게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뭐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적절하게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텍스트만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아예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확인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이 제목이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영상이 들어가 있는 사운드가 겹치죠. 그럴 경우에는 이 영상의 사운드를 클립 음소거 음이 안 나고 오게끔 해서 메인 영상 사운드만을 이렇게 해도 되죠. 만약에 이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사운드 이 부분 사운드 여기 겠죠. 이 부분에서 이것만 사운드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사운드를 분할을 이렇게 하면 되죠. 분할을 해서 이 부분에 사운드를 음소거로 음소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사운드 음소거를 제거하고 위쪽을 음소거로 만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제거하고 이 부분을 사운드를 제거하고 그냥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사운드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사운드가 없는데 일단은 전제하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 디렉터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가장 가성비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작했을 때 출력물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접근을 해서 좀 더 세련되고 또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영상들을 교육과 연구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